오늘은 공산주의와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정쟁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기회는 우리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기독교인 것을 알고 기독교의 본질을 공격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적이고 공산주의가 우리를 왜 공격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이론화시켰을 뿐입니다. 신학이 생기고 나서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신앙을 이론화시킨 것이 신학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의 시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화화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화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절대성을 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을 화화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학문으로 만든 것이 철학입니다. 초기 철학자였던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는 사변적 철학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칼 마르크스는 사변적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일반 이론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어떤 조건에서 인간이 사유하고 세계를 인식하는가를 연구했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회 집단이 역사적으로 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서 계급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계급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르크스의 이론이 구주주의의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주주의는 어떤 사물을 정의할 때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구주를 통해 정의된다는 이론입니다. 특별히 구주주의는 빛과 어둠, 현상과 실제와 같은 대립항에서 나오는 문화적 배경으로 사물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왜 그래? 라고 말했을 때의 여자는 단지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는 여자의 의미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대립항을 기출해서 만들어진 유교적 전통, 성차별 문화와 사회 구조를 통해 그 의미가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구주주의의 관점으로 서구 사회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가 어떻게 서구 사회를 파고들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서구 사회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긍대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자들의 삶, 즉 기독교를 기반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회개혁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로크는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의 바탕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크가 이 이론을 구상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듬버라의 언약도들과 프랑스의 위구노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체주의 독재에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순교한 언약도들을 통해 자유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 살며 최선을 다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던 위구노의 삶에서 자본주의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서구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고 서구가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1411년 중국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는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뒤여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1500년도의 주요 도시의 인구들입니다. 세계 10대 도시의 인구들을 비교해보면 1등이 베이징이었습니다. 베이징 뿐만 아니라 세계의 도시가 더 중국일 만큼 중국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이 당시 유럽은 유일하게 파리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를 보면 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런던이 되었고 650만을 자랑하는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대형제국으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지도자들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몇백년 사이에 영국으로 빼앗기게 되었을까 붕괴심의 중국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또 무엇이 영국이 세계 1위로 올려놓았을까 이것을 주제로 중국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을 연구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 베이징 팩터입니다. 그들은 베이징 팩터라는 책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서양의 세계 패권을 설명하는지 연구해달라는 욕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서양의 정치 시스템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양의 경제 시스템이 중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서양을 연구한 결과 서양 문화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이 중국보다 강력해진 이유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삶의 기독교 윤리 기반이 자본주의 출현과 그 후 민주주의의 선고적 이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천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 왜 400년 만에 최고의 도시에서 변두리로 밀려났는지를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학자뿐 아니라 서구의 발전 기반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대표적인 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1904년에 베버는 미국의 망국 발람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미국은 따라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버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망국 발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람회에 가보니 전화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근대 기술의 경이로움으로 온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공업도 고도로 발달하고 있어서 독일마저 정체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국의 역동성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베버는 과연 무엇이 이렇게 앞서가는 미국을 만들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버는 기차를 타고 세인트 루이스 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세인트 제임스라는 마을을 지낼 때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는 미국 곳곳에 있는 교회와 예배당을 발견했으며 그리고 그 교회와 예배당에는 날마다 주님 앞에 뜨겁게 불을 짓고 주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본국으로 들어와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명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양 경제의 활기는 종교개혁의 열매이다입니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서구 문명은 기독교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개신교가 기득권이 되어버리고 점점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게 되었고 주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눈물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중심이었던 서구 문명이 기독교라는 심장을 빼고 인본이라는 심장을 넣은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니 하나님을 향한 스피릿을 잊어버리는 순간 서구 문명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했던 자본주의가 물질 숭배로 바뀌기 시작하고 결국에 서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구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했을 때 마르크스가 나타나 그 사회를 파고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물질 만능주의인 서구를 보며 노동자와 부르주아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각국의 노동자들의 핵심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세계 1차 대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예언과 달리 노동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지만 이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인, 변호사, 전문적인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서유럽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예언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자 1차 대전 종전 무렵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마르크스 주의의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아 헝가리의 기회르길로까지는 분석한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문명이 노동자 계급의 눈을 가려 마르크스 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계급 이익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 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구가 이룩한 근대성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근대성의 기본인 기독교를 없애고 그 자리에 무신론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공산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독교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타도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집요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의 오류를 분석했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 헤게몬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과 제도인 언론 매체, 연예계, 교육기관, 공직 등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문화에 등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을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오류를 분석한 또 다른 사람인 루카치는 1919년에 이미 서구 문명을 파괴하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문화담당관이었는데 아동들의 성적 윤리관을 훼손하면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실행했습니다. 루카치는 학교의 자유연애와 성관계에 대한 강의를 만들고 성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한 안내책자를 배포했으며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회의 건의를 거부하고 조롱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헝가리는 뜨거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학부모님들이 일어나 루카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루카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923년 독일로 넘어가 마르크스주의자 20명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러던 중 1924년 백만잔자의 아들 필릭스 바엘이 사회조사연구소라는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프랑크프루트 학교로 불리게 되는데 루카치와 함께 공부하던 마르크스주의자 대부분이 이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크프루트 학교 일대총창 때는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자본주의가 경제적 풍률을 가져오자 새로운 총장이었던 호르크하이머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경제용어를 문화용어로 바꾸기 시작했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마르크제라는 사람입니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공조직에 침투해 그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더 이상 총각 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로 들어가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건물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스피릿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본질을 깨뚫어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스피릿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도 알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은 깨툴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입고 잘 꾸미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뛰어난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일 뿐이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내 안에 기독교의 스피릿이 살아 있느냐 이것이 결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이론으로 점점 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프랑크 프로타파의 바통을 이어받던 나타난 것이 포스트 모던이즘입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은 좁은 의미로 후기 구조조이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의 대부라 불릴 수 있는 학자 중 한 명이 자크 데리다입니다. 그는 구조조이는 대립황이라는 틀에서 생각하니 이 대립황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남자와 여자, 이성애와 동성애 이런 대립황에 기초한 간습과 문화적 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해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루이 알트세르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보아야 합니다. 이데올로기 이론은 국가기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억압적 국가기구 둘째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입니다. 이 억압적 국가기구에는 정부, 군대, 경찰, 법원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를 억압하고 차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압적 국가기구 안에 이것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 학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해체하기 위해 연구를 하다가 가정, 학교, 교회에 공통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스피릿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 스피릿을 없앨 수 있을까 연구를 했고 연구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해진 이론이 바로 성정치 이론입니다. 이 성정치 이론은 빌헤름 라이리리 만든 것인데 그는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적 분석과 프로이들의 인간정신분석을 결합합니다. 자본주의 억압 안에서 기독교적 성윤리가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만 성을 인정하는 모든 성윤리는 인간의 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폭력적 제도이므로 모든 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정치 이론에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이 합쳐졌고 이것이 세상에 나타난 혁명이 바로 프랑스의 68혁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를 통해서 구주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주주의를 통해서 후기 구주주의 포스턴 모더니즘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모든 질서를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이 해체하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1968년 프랑스의 68혁명입니다. 이 68혁명을 통해서 많은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답을 찾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8혁명을 통해서 네오막시스트가 나오고 유럽 자파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68혁명의 영향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과 제도에 들어가 교회의 스피릿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안, 역사 왜곡 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유럽은 모양만 교회일 뿐 스피릿인 죽은 교회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의 결과를 본 한국 자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학생인권조례안, 차별금지법, 그리고 역사 왜곡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산주의가 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우리의 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적인 걸 알았고 그들이 우리를 왜 공격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들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공산주의자의 첫 공격이었던 마르크스가 서구사회를 어떻게 침범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격의 시작은 마르크스가 서구사회를 비집고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구사회의 문명을 마르크스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왔습니까? 서구사회가 기독교 정신을 타락하고 물질만능주의가 되었을 때 마르크스가 치고 들어올 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스피릿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회복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지금보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시대가 구한말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스피릿을 품고 죽기를 각오하고 한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 치륵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가 붕을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을 했던 것처럼 아무리 지금이 어둡고 지금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진짜 기독교 정신을 품은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진짜 기독교 스피릿을 품은 교회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삶에서 예배를 합격하고 교회에서 기독교 스피릿을 회복할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